부활절과 장애인주의를 맞아서 우리 아름공동체의 두 지체가 세례를 받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을 목도하셨죠 또 오후에는 전국 교회의 장애인학교 사역을 하시는 김혜용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예수님을 섬기려면 바로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뜨라고 도전하셨죠 연약함의 신비 예를 들어 장애인들 또 이런 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 즉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을 섬기셨기 때문이죠 장애인들은 우리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이다라고 말하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장애가 장애를 비추는 거울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 연약함 속에 담긴 신비의 눈을 뜨라는 그 도전 저는 그 도전을 듣고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바로 연약함 바로 그 속에서 바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본문을 찾다가 오늘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그리스에 사는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우리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조 출신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빼어났고 또한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었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를 받고 천국에도 다녀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한 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의 세상적 조건 또 영적인 조건들 자랑하지 않고 제3자가 경험했다라고 말하고는 자신을 향해서는 연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함이란 히라버 단어는 아스세네이아란 단어인데요 육체의 질병을 자랑하겠다는 것이고 또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또 무능함 등을 자랑하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어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자기 질병 혹은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무능을 자랑할 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연약함을 자랑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바울도 연약함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연약함 속에 바로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지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서 하겠습니다 오늘 보통 제가 세 가지를 설교하는데 저도 설교의 연약함을 선택을 해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 우리 주님 무엇을 하시냐면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 아픈 가시를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 아픈 가시를 주십니다 아픈 가시를 주세요 7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문에 반복된 단어가 있죠 바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다른 말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바울이 받은 복음의 개시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었죠 또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의 육체의 가시 또 다른 말로 사탄의 사자를 주셨죠 바울은 그 아픈 가시 때문에 교만해지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을 쳐서라는 표현을 썼죠 자신을 치다 여러분 이 치다라는 단어는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만큼 아팠다라는 뜻이죠 아팠다라는 것 과연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에 대해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적 질병이다라는 해석이죠 육체적 질병 어떤 이는 바울의 그 눈에 어떤 안과적 질환이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또 어떤 서신서에는 내가 보라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그래서 바울이 뭔가 시력도 약한 어떤 안과 질환이 있겠구나 요즘 말로 치면 농내장 백내장 아니면 심한 약시이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고 자 어떠한 질병인지 또 질병이 맞는지의 여부는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 만나 해석을 직접 묻기로 하고 중요한 건 그 가시 때문에 얼굴을 맞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바울은 가시 때문에 교만해질 시간이 없었어요 교만해질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아프니까 자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사자의 방점을 둔 해석인데 바로 관계의 고통 끊임없이 자신을 대적하는 인간관계에 일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본래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사자, 천사자, 사탄이 보낸 자, 사탄이 보낸 어떤 세력인데요 사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이었으나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 보호자를 넘보죠 그래서 타락하여 마귀가 됩니다 마귀, 마귀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두려움을 주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떠날 때마다 항상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때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웠죠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바울은 많은 그러한 고생을 죽을 고생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평생 대적자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해도 받고 비방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런 대적하는 인간관계로 인하여 교만해질 겨를이 없었어요 교만해질 겨를이 없었어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이 사라지길 위하여 기도했죠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자, 세 번 기도했다는 뜻은 간절하고도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고통은 제거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의 그 고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이 해결되지 않는 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남겨두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이 고통, 고통도 아프지만 그러나 차라리 그거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왜냐? 왜요? 우리도 가시가 사라지면 교만의 덫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잠원 16장 18조가 18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혹시 우리도 이미 어떠한 가시로 인하여 교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떠한 관계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나자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복음을 최초로 받아들인 그 시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시로 인하여 마음을 나자지게 만드셨어 그 나자짐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1930년도 유럽의 제네바는 유럽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거리는 쓰레기와 인분, 토사물로 뒤덮여 있었고 또한 범죄자, 정치 난민, 용병, 간첩, 창녀, 거지들로 가득 찼으며 타락한 사제들은 바로 매움굴마저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존 칼빈을 일으켜 주셨지요 칼빈은 종교개혁자의 아버지, 또 우리 장로교단의 모델인 칼빈이 그리스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는 자신의 심장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린다는 유명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로 하여금 가정을 돌보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11조를 내고 또한 저축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칼빈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제네바는 치유되기 시작했고 교회와 시의회가 함께 범죄자들을 징계, 치리를 함을 통하여 제네바는 아름다운 도시, 도덕적으로 성결한 도시가 되었지요 그리고 훗날 제네바는 서구, 민주주의를 잉태하는 영감의, 모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칼빈은 유럽 당대와 지금 이때 이르기까지 아주 강렬한 부활에 쓰임받은 분이었죠 능력의 통로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칼빈의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이 뭐냐면 얼굴도 굉장히 초상화도 되게 뭐랄까 가냘프게 그렸는데 그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창백했고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았고요 평생 무슨 질병을 알았는지 제가 책을 조사해보니까 이런 병의 목록이 나왔어요 평생 통풍, 관절염, 장출혈, 치질, 신장결석, 위계양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천식, 팻병 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두통으로 잠을 잘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혹시 복사님 저는 칼빈보다 더 많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약사드리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1년이면 한 설교를 200번 정도 하셨고 또 무수하게 많은 편지 또 책을 썼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또 이렇게 육체의 가시로 고통했어요 그러자 이분도 바울처럼 바울처럼 질병을 이렇게 해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질병을 부르심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죽음의 메시지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 부르심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죽음의 메시지로 이해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가 우리나리로 56세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소천하기 직전 평생의 동욕자 또 형님이었던 파렐이라는 분에게 이러한 멋진 편지를 남깁니다 나는 숨을 쉬기가 어려우며 매 순간이 내가 숨쉬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그분은 사나 죽으나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겼죠 자신의 무덤에 아무 표시도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도 자신을 성인으로 그렇게 숭배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열망해서 지금도 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한 무덤이 제네바의 공동묘지 한쪽 구석에 저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만 지극히 큰 개시를 받아 사탄의 가시를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도 바울과 같은 지극히 큰 개시를 이미 받은 것 아십니까? 바울이 바른 개시와 환상을 성경을 통해 다 용내를 살펴보니 특별한 게 아니었었어요 모두 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개시를 받았는지 제가 증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개시받았습니다 그쵸? 그리스도 또한 우리 만물의 상속자가 누구인지도 개시받았어요 성경을 통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너무나 연약하게 되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바로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상속자로 삼으신 것도 성경을 통해 개시받았어요 또한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늘보자로 오르시사 우리를 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아시나 한 날에 주님이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 알아요 저와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것을 개시받았어요 개시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기 시작을 하세요 아니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사탄의 사자고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낮아진 마음을 주셨고 그 낮은 마음 통하여서 그리스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시작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뼛속 깊이 교만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죠 권위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절대화 시키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 이미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요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로 결단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허용적인 선물이에요 바로 우리로 낮은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위에서 보내주신 응답입니다 응답 물론 고난, 고통 그 자체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가학자가 아니시거든요 예림의 아이가 3장 3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이 아니시래요 즉 주님은 우리가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로 고통할 때마다 함께 어떻게 하세요? 아파하세요 아파하세요 아비가 자기 자녀 아프면 아파하는 것처럼 주님도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낮아짐의 은혜 속에서 겸손히 십자가만을 붙잡을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온정일 주일날 집에 가시기 전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가 아니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 또 심지어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잘난처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신 주님의 깊은 눈물의 그 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다짐할까요? 바짝 엎드려 있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바짝 엎드려 있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바짝 엎드려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시작 자 8자를 보세요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여러분 왜 주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처럼 보여요? 주님은 당장이라도 육체의 가시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당장의 사탄의 사자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즉 당신의 능력은 약해지고 그러나 그걸 통해 바울은 겸손함의 성숙을 즉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밀하여 즉 그 연약함 속에서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강렬히 그가 경험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과연 어떠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육체의 가시 또 그의 인생은 사탄의 사자로 가득한데 어째 그의 인생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착각을 하죠 내가 재정적으로 약하고 사회적 지위도 연약하고 내가 이루었던 것 너무나 미약한데 내가 어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고개 숙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겉보기에는 부활의 능력이 없어 보여도 그의 내면 안에는 기쁨이 강렬하게 일어났죠 그가 감옥 안에 갇혔지만 감옥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지요 또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오네시모와 같은 결신자도 감옥에서 얻었지요 또 본인의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함으로 위로한 분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악의적인 소문을 냈는 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더 증거되게 그는 더 한없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육체조로 약했지만 자신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치유가 되었고 자신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죠 자신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영혼의 해답을 얻은 그 감기요 그는 일평생 그 연약함 속에서도 바로 크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재연없이 경험했고 크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재연없이 흘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비결을 깨달았죠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모욕을 당했고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재앙을 많이 겪었는지를 숨기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약점 말하면 공격하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수록 크리스도의 그 능력이 더욱 강렬히 드러나는 것을 체험했죠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뭐라고요? 강함이니라 곧 강함이라 우리도 같이 선포합시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믿으십니까? 자, 오늘 설교하신 김혜영 목사님 본래 사법시험을 준비한 아주 우수한 자원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분을 통하여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딸이 장야로 태어날 거란다 실제로 딸이 태어났는데 휘기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장야로 태어났어요 중증장애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것이 벌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딸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평생의 사명 즉 한국교회 안에 바로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는 그 사명의 헌신을 하시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사석에서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제게 반면 교사가 되었다 교사 앞서 말씀드렸죠 장애는 우리의 영적 인격적 장애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축복이란 거죠 축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의 딸을 통하여 그 딸의 연약함을 통해 깨달은 아버지의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그 누구보다도 강렬한 부활의 메시지를 그 딸과 그 아버지를 통해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 딸은 장애를 앓고 있지만 지금도 누구보다도 강렬한 부활의 설교가로 쓰임받고 있는 셈이 됐어요 그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이웃들의 장애인들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인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는 그분들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애인들은 아직도 교회 문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20%가 크리스찬이라면서요 그러나 장애인들은 불과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동계는 3%, 5%도 안 된다고 해요 왜요? 우리가 너무 교회 문턱을 높게 만들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줬죠 강한 게 은혜야 부자가 축복이야 권력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성공이라고 메시지를 전하자 정말 연약함 속에 담겨있는 부활의 신비를 전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김혜영 국사님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메시지가 번영주의 신학적으로 흘렀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한국교회가 장애인들과의 동행을 포기하자 결국 한국교회는 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통찰을 나눠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바로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뜨는 것에 진영 한국교회의 해법이 있다는 걸 깨닫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큰 도전과 많은 것들을 목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연약함이 있다면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이 들어감입니다 나이 들어감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어감을 결코 반기지 아니하죠 육체의 기력에 쇠잔해지고 또 정신의 힘이 혼미해져 가는 것 그럼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1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편 92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보세요 성도가 절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에 주름살 하나 더 드실 수 있고 우리도 세잔해져요 세잔에 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이 무엇이 뭐냐면 성도는 비록 나이를 들어가도 내적인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해진대요 더 풍성해진대요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이 지팡이 잡고 혹은 전동 스쿠터를 의지하며 힘겹게 예배당에 오시죠 오시면서 힘드셔서 자리에 앉아 다시 추스리시고 다시 힘겹게 오시죠 근데 그 연약한 몸으로 물론 과거에는 정말로 주방에서 날아다니셨겠고 힘차게 봉사하셨던 분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세요? 그 연약한 몸으로 예배당에 와서 짧은 마디지만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내 살 길 얼마 안 남았지만 내 남은 인생 전도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문장의 고백 한 마디가 젊은이들의 백마디의 기도보다 더 위력 있는 것 아십니까? 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많은 귀한 사역 중에 바로 위로의 사역이 있다는 것 위로의 사역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비록 육신이 쇠잔했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한마디와 더 그 몸짓 하나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강렬한 위로의 설교가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위로의 사역자로 여전히 강렬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나이 들어간 물 절대로 부끄럽게 어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예배자로 머무십시오 저는 서울에서도 유명한 제 고향은 고향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출신이고요 고향은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서울에서 유명한 달동네였던 봉천동에서 자라났습니다 거의 한 30년 이상 거기서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제 친구들의 집에 가면 산동네 판자죠 문 열면 바로 낭떠러진 곳 공동화장실 있는 곳 그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 국민학교에 다녔는데 요즘 말로 치라며 말하면 학군도 당연히 좋지 않고 교육학교도 열악해서 사람들은 똥천학교라고 비하를 했었어요 또한 고등학교 때 다녔지만 사람들은 고등학교에 그 한 이름이 헌자가 들어갔는데 헌딱지 학교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많이 비하했었어요 그 당시 많은 사회지도층들은 위장 전입을 통해 학군 좋은 곳으로 많이 갔던 그런 시기였었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동네 저는 그 동네 출신인 게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미약한 동네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만난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 친구들 그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민족을 구하고 열방을 품고 얼마나 아름답고 순전하게 나아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황금보다 더욱 귀한 믿음을 훈련받았죠 설마 나 많은 그 교회 출신들이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리더로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하늘 봉천이라는 뜻 자체를 밭들 봉자의 하늘천으로 바꾸어서 실제로 한자도 그런 것인데요 하늘을 밭드는 동네라고요 하늘을 밭드는 동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왜 가정과 일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강한 것만을 응답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약악한 것이 응답이라고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했었죠 그러나 약한 것이 응답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약한 그때의 강함 대신한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고 바로 그 약함의 그 현장이 바로 기쁨과 소망과 찬양에 터져나오는 샘물의 원천이 됨을 깨달았죠 바로 화목과 용납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축제의 장소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읽게 선포하죠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속하시고 그가 벌거벗겨짐을 선택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약함이 인류에게 해답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 인생 전체가 놀라운 부활의 축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론의 모든 고통의 눈물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 비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렬하게 체감되고 깨달아지고 나누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호소했던 아픔이 오히려 나의 교만의 과제를 해결하는 연단의 선물이고 또한 마침에 그 연약함 속에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이 숨겨있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리나이다 약함이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아버지 미약함이 아버지알미 수치가 되지 않은 그 공동체 이 공동체 우리를 불러주심을 송축한 아이다 우리를 받아주사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